오바르크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이유는 여기 지금 여기 기름이 없게 놀러와야 하는데 여기 기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오바르크 소리가 아주 요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기름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 기름이 안 보이죠? 여기 이제 그러면 오바르크 기름을 채워줘야 합니다. 오바르크 기름을 어떻게 넣어 주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일이라고 써진 데를 뚜껑을 이렇게 뚜껑을 열고 재봉통 기름을 이게 재봉통 기름이에요. 재봉통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조금만 더 부어줄 거예요. 조금만 더 부어줄 거예요. 조금만 더 부어줄 거예요. 이제 기름을 다 채웠으니까 여기 뚜껑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뚜껑을 채우고 제가 한번 여기 이제 기름이 올라오죠? 기름이 여기 보이지요? 여기 요만큼 이제 기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오바르크 여기 이제 기름을 채워줬더니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워졌고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오바르크 조시가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오바르크 조시가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